모아 데이터 요새 바빠가지고 주가 오르고 어쩌고 한 것도 다 녹화를 못했어요 자 이거 드린 것은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것도 2월 21일에 드렸고요 손절가 3650원에 드렸습니다 한번 선을 그려볼게요 2650 21일에 드렸고 당시 가격이 3920원이었습니다 3920원 자 여기서 드린 거예요 날짜는 월요일이었으니까 자 어때요 방금 전에 봤었던 뉴로메카랑 사실상 똑같죠? 설명을 자세히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요 앞쪽에서는 완전히 끝났죠 여기서 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이거 해석하는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는 눈대중으로 봐도 아 여기서 다 팔았구나 이게 여기서 판단하기 쉽지 않죠 다 팔았나 안 팔았나? 하지만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다 팔고 있겠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완전히 다 판거잖아요 우리가 포착해야 되는 시기는 여기에요 여기서 포착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거래량이 나왔다 여기부터 봐야 됩니다 지금 볼게 많죠 실제로 차트는 이렇게 펼쳐서 보시는게 좋겠고 거래량이 처음 나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쵸?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파는 것도 되지만 가격이 거의 비슷하니까 여기쯤에서 매수했구나 그렇다 한들 여기쯤에서 매수한 걸 여기서 판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산 사람은 여기서 다 팔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주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다 판 사람의 평균 대가는 얼마였을까요? 처음에 산 게 여기서 샀으니까 평균 대가는 대략 여기쯤이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 사고 여기서 다 팔았다 자 그럼 여기서 산 사람의 평균 대가가 얼마일까요? 여기겠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두 개가 나와요 1번 구간에서 사고 2번 구간에서 팔았다 1번 구간도 산 거고 2번 구간도 산 거다 그쵸?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를 본다면 1번 구간에서 산 사람 2번 구간에서 팔았고 그러면 1번에서 산 사람의 평균 대가 여기 2번에서 산 사람의 평균 대가 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두 번 들으니까 이해가 되죠 방금 전에 뉴로메카 얘기 듣다가 여기 오니까 난 그래도 모르겠어! 조금 더 해볼게요 1번의 평균 대가는 여기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평균 대가는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2번에서 다 팔았다 그렇다면 다 팔았으면 여기가 내려가든 말든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다 팔았으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안 팔았다는 전주를 둬 볼게요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샀다 그럼 평균 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가운데가 되겠죠? 이 한 가운데 부분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될 겁니다 근데 그 부근에서 기가 막히게 또 반등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겠거니?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맞나요?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물론 예외 사항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다 팔고 이 사람이 조금 손해보고 여기서 추매를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때도 거래가 가능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선 그려놓고 여기서 반등 나올 때 매수 여기서 손절 이렇게 걸면 되겠죠? 지금 여기를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여기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하나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1번 이게 전부 다 한 사람이 산 거고 여기서 전부 다 팔았다 거래량이 있거든요 여기서 전부 다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평균 대가는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가 되니까 여기를 깨고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시 재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네 모아데이터 지금도 괜찮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드린 것은 월요일에 드렸고 다음날 15%가 올랐거든요 사실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15% 꼴랑? 이게 다라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냐? 이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싸서 여기서 다 팔았다? 그럼 이런 현상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다 팔았다면 공교롭게도 그 가격 부근에서 다시 재반등이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다 판 게 아니라 심지어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다 평균 단가 여기다 라는 걸 확인시켜준 겁니다 즉 현재 모아데이터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3,900원 스탑으로 홀딩하시면 돼요 이거 없어도 살 자리예요 이거 지금 사면 한 5% 손절 나오네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10%는 뭐 그냥 쉽게 가지 않을까? 모아데이터 현재 가지고 계신 분 신규이신 분 이러쿵저러쿵 해도 어쨌든 3,900원 스탑 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것은 화요일에 드렸고 손절가를 좀 높여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날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4%대에 잡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를 좀 위로 올렸고 포착가 대비 5% 달성된 게 화요일 당일날 바로 나왔어요 근데 포착가가 4%였나? 4%에서 5% 달성했으니까 9%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고서 바로 VI 나왔죠 그리고 10% 전략매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게 14%까지 수익이 났으니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can wilt unt 힘 rozp 20% ags 모습